안녕하세요.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편안하신가요? 내일이면 우리 대한민국 최대 명절 추석입니다. 요즘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드시지만 제가 항상 구독자 여러분들의 건강과 행복과 축복이 항상 있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.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올 추석 정말 가족분들과 웃음이 많고 웃음꽃이 많이 피는 그런 한가위 추석이 되셨으면 바라겠습니다. 제가 구독자 여러분들한테 큰절 한번 하겠습니다. 애교로 봐주세요. 구독자 여러분들 항상 참고하십시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안녕하십니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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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십니까.